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마을교회 운함식 목사입니다. 먼저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신흥 강대국인 바빌론 지금 이라크죠. 침략을 받아 유능한 청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함락한 바빌론은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지금 이란입니다. 메대는 당시 이란 북서 지방입니다.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BC 539년입니다. 이렇게 유다 주변 강대국이 바빌론 바사로 이어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계속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완공합니다. 주전 515년입니다. 이 성전이 수루파벨 성전입니다. 에서의 배경은 수루파벨 성전 완공과 유다포로 2차 교환 중간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에서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구약성경 중 루찌와 더불어 여자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서에 나오는 인물은 에서,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하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괴교로 전멸 우위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서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높여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에서의 주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1장에서 3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사의 도성 수산성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우 와스디가 표의되고 유대인 에서가 새 왕으로 뽑힙니다. 에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고아가 됐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런 에서를 친탈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에서란 바사로 별, 스타란 뜻이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상록관복이란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정적들이 왕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알고 이를 막았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을 전멸하고자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라. 제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타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미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때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 2장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해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턴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터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터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터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터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카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터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터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터에게 알리니 에스터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랬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탈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세우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복, 교회를 섬기는 복, 이웃을 섬기는 복,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재물의 복, 다른 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극률과 자비의 복, 자녀를 바로 훈육할 수 있는 지혜의 복,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영적 분별의 복,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굳센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 권세를 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와의 고백이 곧 나와 내 가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가 나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에서 복이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에서 믿음이 계승되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도록 품호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